야! 이럴 안 일어나? 아, 몽키 포레스트가 왔습니다. 아, 더워. 티켓팅을 해야 되네? 티켓팅을 해야 되네? 투 원포, 몽스 일단 은준이는 14개월이라서 공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볼까요? 은준이는 자고 있어요. 아니, 원숭이 봐야 되는데 왜 자고 있어? 오케이, 땡큐. 몽키 포레스트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포레스트니까, 원숭이는 어디 있는 거야? 은준이 같은 애가 한 4명 중에 있네? 은준이가 한 4명 중에 한 4명 중 눈 마주치지 말고, 백 같은 거 들고 다니지 말고, 음식 준비를 주지 말고, 습담치 말고, 옷 벗고 다니지 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은준이를 위한 곳인데 주무시고 어이구, 원숭이 봐. 이거 뭐야 이거? 뭐 먹고 있는 거? 원숭이들 봐. 원숭이들 다 저기서 내려오고 있어. 생각보다 큰 거 같지가 않아. 원숭이 새끼들이 백을 노리고 있습니다. 먹을 거 노리고 있는지. 뭐하고 있니 너희들은? 어이구, 저 조그만 거 봐. 은준이 같아. 조그만 거, 저 조그만 거. 원숭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어, 몽키 포레스트는 있어. 와... 포레스트 망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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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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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찢었습니다. 어, 또 손 지지? 야, 누가 보면 네가 원숭이... 야! 이런 아니니 너나? 야,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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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포레... 몽키 포레스트는 이렇게 마칩니다. 너무 힘들어요. 애기 데리고 이거 유모차 끌고 다니는 게 고통이지 아니에요. 와... 온몸에 땀이 없답니다. 진짜 무슨 극히 훈련 안 지고. 애기 잡아야 되지. 또 원숭이가 또 애기 건설까봐 가야 되지. 우선이는 지금 아, 밀크쉐이크랑 뭐 이것저것 사려고 합니다. 지금 너무 더워요. 아, 물은 항상 있어야 되는 것 같아. 저희는 지금 아까 갔던 스타벅스 들렸다가 거기서 좀 쉬었다가 호텔로 다시 돌아갈 예정입니다. 호텔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저녁 7시에 예약을 했어요. 지금이 4시밖에 안 돼가지고 아, 고소 7시까지 못 기다릴 것 같아서 좀 빨리 올 수 없나 물어보려고 지금 일단 차가 없네. 아, 셔틀버스 타도 된대요. 아, 지금 10분 남았어. 5분 남았어. 아, 너무너무. 저희는 지금 씻고 이렇게 침대 위에 누웠습니다. 지금 배고파가지고 배달 시켰고 배달이 언제 거의 한 1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떡볶이 시켰고, 김밥 시켰고, 치킨 시켰고, 핫도그 3개 시켰고 뭐 다 시켰어요. 시켜서 먹는 게 더 싼 것 같아요. 운전아. 운전아 여기 봐봐. 운전아 여기 봐봐. 아저씨. 여기 보세요. 헉. 안녕. 아이고 아이고. 무슨 질문 그렇게 올려요. 배달 시킨 거 지금 왔습니다. 이게 치킨이구나. 이것도 치킨이고. 치킨이 왜 두 마리지? 이거는 김밥. 이것도 김밥. 이건 떡볶이겠네. 핫도그. 핫도그도 맛있겠네. 아아. 이거 봐. 운전아 줄게. 내가 털어먹고. 누유를 fund. 파, 파, 파. 오운전. 오우. 진우씨. 맛있어요? 잠옷을 갈아입은 지 얼마 안되는데, 이게 뭐예요. 꾸리? 또 달라고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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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